저는 찍다가 많이 맞았고요 배우는 강패의 대사도 있지만 얼굴은 생명이기 때문에 뭔가 날라오면 얼굴부터 보호했기 때문에 얼굴 위에 타박상이나 뭔가 같은 건 되게 많았는데 액션 배우의 이런 건 또 멋진 훈장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물은 없었고 지섭씨 나온 장면에 소리가 더 컸다고 그러신 것이네요 또 지섭씨가 연기한 강패라는 역할이 무뚝뚝하면서 여자한테 애정이나 쏟는 거나 조금조금씩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그런 거에 더 매력을 느끼고 하는데 제가 톱스타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냥 배우의 일반적인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편하게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 같은 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요 톱스타가 돼보면 어떨지 궁금한데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돼보고 싶은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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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